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이 또 나오실지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어, 지석이! 오, 살 빠졌어! 상엽아! 오기 싶었어! 너 둘이 친하지? 잠깐만! 형,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나 여기 너무 나오고 싶었어! 아, 여기 위험한데요! 여기 너무 나오고 싶었어! 우리 형! 우리 형인데, 음영이 안 돼! 어저께 소민이가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소민이가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소민이가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석진이 희망해줬었거든요! 석진아, 괜찮니? 안녕하세요! 아, 어머! 안녕하십니까? 아, 어머! 아, 어머! 아, 이거 나 조심하셔! 석진이 희망해줬었거든요! 뒷모습이! 뒷모습이 너무 작아! 아, 맞아요! 나한테! 아, 귀여워! 소민이가 너무 지석이가 나오는 게 반가워서 지석 오빠 나오면 꼭 좀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관상이 다 이렇게 호감형이야! 아, 지석이가 또 애가 괜찮아요! 아, 그치 우리 형! 아니, 근데 우리한테로 왜 이해가 안 해요? 도서가 안 해요! 아니, 근데 우리한테로 왜 이해가 안 해요? 왜 그러고! 내가 보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 위험하다고! 우리한테로 관심을 안 주세요! 여기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니, 나 말 좀 하면 안 돼! 아니, 말을 진천했는데 미주 중이 미쳤잖아! 저 식스앤 제작진분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 말인데 뭐예요, 뭐예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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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저 진짜 식스... 생스! 생스! 생스가 뭐야? 진짜 식스앤 시즌1부터 제가 나오고 싶다고 먼저 출연 요청을 드렸어요! 소민이한테도 갱톡을 해서 나오고 싶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민 언니의 힘 없어요, 여기서? 시즌2에 석진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계속 대기해! 아니, 근데 지석이를 왜 이제야 부른 거예요? 왜 이제 부른 거예요? 저 왜... 아니! 우리가 섭이 요청할 때마다 스테이지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아, 그랬네! 야, 그럼 너도 그렇게 성질 나간 거니! 아니, 왜! 근데 형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저 진짜 2년 기다렸으네! 진짜로 2년! 근데 약간 좀 갱년기 왔나 보다! 화가 났네! 아니, 승질 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 요즘 울분을 토했네! 와, 울지? 오빠랑 성격 좀... 승질 좀 많은 오빠네! 아, 우리 그 드라마 나와요? 어? 저 드라마가 나오는데 심지어 이름이... 그러네? 키스... 식스 센스예요! 어? 제목이... 키스 식스 센스? 아니, 야! 진짜 그럼? 식스 센스! 너 왜 우리 거 왜 갔다 왔어? 야! 식스 센스! 너 왜 우리 거 왜 갔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 거 센스! 야, 우리 형 봐라! 좋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좋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특별 출연도 없어? 우리 거 왜 써! 아니, 이름을 쓰면... 아니, 우리 거 왜 써? 와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인사도 하고 좀 사랑해! 아니, 우리 거 뵙렸네! 웃긴 게 아니야! 용감이 발달한 남주예요! 아, 식스 센스! 너무 잘 들리고 잘 보이고 하는데 여자 주인공은 키스를 하면 미래를 봐요! 아...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석이 네가 남주 아니야? 아니, 저는 조연입니다! 무슨 조연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조연이 아니면 누가 조연이야? 누굴! 괴상이 형이야! 아... 괴상이 형? 납득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얘기를... 납득하려라! 괴상이 주고 할 만하잖아! 아니, 근데 얘기가 왜 이렇게 슬프게 저기가 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